안녕하세요. 나스윤입니다. 이번 주 조지아 비롯해서 주변국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지난주 목요일 하루 동안 조지아를 방문했는데요. 회담에서 조지아의 자리는 유럽연합에 있고 그리고 폴란드는 유럽 통합으로 가는 길에 있는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2008년 조지아에서 일어난 전쟁 이후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건 조지아 시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점유하고 있는 조지아 영토가 20%나 되기 때문인데요. 아파지아 지역과 남오세티아 지역이 현재 러시아의 2008년 전쟁 이후 빼앗긴 상태이죠.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 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지아를 방문한 것은 조지아가 폴란드에게 정말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베니아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수도를 어제 방문했습니다. 3개국 총리가 한꺼번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모인 것인데요. 총리들은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지아와 체첸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신호일까요? 북서 카카스 지역인 체첸 공화국은 줄여서 체첸이라고 하고 연방국과 러시아를 이루는 러시아의 공화국입니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북동쪽에 인접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지아와 체첸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측은 고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 소위 체첸을 이용해서 어떤 분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도 현재 미국과 선긋기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대상자들을 발표를 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 CIA 국장,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캐나다 총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유럽연합은 에너지 분야 투자 등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더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 부분 투자와 사치품 수출 철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기업 총수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팀 체시 구단주와 러시아 국영TV 채널 사장 역시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전 3월 14일 영국도 미국과 EU와 더불어서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서방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디폴트를 조장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러시아 은행의 외환 계좌를 동결하는 서방 국가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디폴트를 초래하게 하게끔 보이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부채 상원에 필요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말로 1차 마감일이었죠. 16일에 국채이자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디폴트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월까지 3번의 국채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정말로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3월 안에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방에서 지금 압력을 가해오고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제재하는 데에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할수록 더욱더 경제가 견고해질 것이고 또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독립적이고 자급자적으로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약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 물 밑에서 동유럽과 미국과 중국의 위치와 그 다음에 힘 겨루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힘 겨루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후에 이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이 미국 중심의 전세계가 어떻게 힘이 분산이 될지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유럽과 동유럽은 특히 또 이제 조지아는 코카소스 지역들은 어떻게 어디로 유럽 지금 현재로는 나토보다는 유럽연합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후유증을 남기고 또 누군가에는 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지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